안녕하세요. 저는 T9H 엔터테인먼트에서 매니저 팀장을 맡게 된 홍혁범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매니저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는데 되게 기쁘고 설레기도 하면서 앞으로의 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번 큰 기회를 준 강영실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T9H를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T9H 엔터테인먼트에서 컴퍼니 메이저직을 맡게 된 매니지먼트과 2학년 최미르입니다. 2학년 1학기라는 얼마 배우지 않은 시기에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참여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똑같이 학교 내 기업으로 해서 연예 매니지먼트사가 생긴 사례가 먼저 앞에 두 번 정도 있었는데 두 번 다 제대로 안 됐다고 해요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학교 기업들을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되게 좋은 성공적인 엔터테인먼트사를 만들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